여러분 반갑습니다. 겜요이입니다. 오늘은 레이저에서 새롭게 출시한 헌치맨 V3 프로 키보드를 가져왔습니다. 레이저 헌치맨 시리즈는 레이저 키보드 중 타원감이 가장 우수하고 리니어 특유의 쫀득한 키감으로 레이저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 키감을 가장 우선시하는 분들이 선호하는 시리즈였고 헌치맨 중에서도 약 2년 전에 헌치맨 V2 아날로그라는 키보드가 출시를 했었는데 아날로그 스위치는 일반 광축이나 기계식과 다르게 입력 시점 설정이 가능하고 이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레필 트레워 기능까지 사용이 가능한 키보드였는데요. 이번에는 헌치맨 V3 아날로그가 아닌 프로라는 네임과 2세대 아날로그 스위치가 탑재되어 좀 더 정교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위치도 레이저의 리니어 클리키 스위치가 아닌 아날로그 스위치 하나만 탑재가 되었는데 이번에 블랙위도우 시리즈의 타원감이 상당히 괜찮았잖아요? 블랙위도우는 뭔가 RGB 뽕맛을 사용하는 키보드였고 헌치맨은 성능과 키감이 좋은 키보드였는데 이번 두 개의 키보드의 컨셉을 보니 블랙위도우는 키감이 좋고 커스텀이 가능한 키보드로 헌치맨은 키감보다는 기능이 좋은 이스포츠용 키보드로 컨셉을 바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바뀐 헌치맨 키보드의 외관과 기능, 키감은 어떤지 하나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레츠 고! 먼저 제품의 구성품으로는 키보드와 설명서, 케이블, 팜레스트가 들어있습니다. 기존 레이저의 팜레스트는 쿠션감이 상당히 제가 선호하는 팜레스트이기도 하지만 장시간 사용 시 쿠션감이 많이 없어지고 상당 가죽이 흐물흐물거리고 쿠션감이 좋다 보니 팜레스트가 높아서 페이스바 쪽을 누르는 게 굉장히 어색했는데요. 이번 헌치맨 V3 프로의 팜레스트는 쿠션감이 없는 인조가죽 소재의 딱딱한 팜레스트가 포키징되어 있습니다. 팜레스트의 높이도 적당해 정말 손목을 받치기 딱 적당한 수준의 높이 있고 상당이 가죽 소재로 되어 있다 보니 촉감도 괜찮은 편이었고 마그네틱 방식으로 되어 있어 탈부착이 쉽고 실 사용 시 키보드에서 떨어지지 않아서 괜찮았는데요. 기존의 푹신한 쿠션감이 사라진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어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이제 제품의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의 외관은 V1, V2와 90% 정도 비슷하지만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상판 알루미늄과 하판 플라스틱은 동일하지만 상판 알루미늄에 헤어라인 처리가 되어 있고 우측 상단 볼륨 조절 노브와 멀티미디어 키도 동일하게 배치되어 있지만 디자인에서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측 볼륨 조절 노브의 경우 유격 없이 상당히 부드럽게 잘 움직였고 전체적으로 디자인 자체는 헌치맨 V2와 동일하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키캡은 이중사출 PBT 키캡으로 레이저 특유의 질감이 느껴지는 키캡입니다. 헌치맨 V2로 넘어오면서 키캡 놀이가 가능한 배열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 키캡의 질감이 느껴지는 게 싫으신 분들은 원하는 키캡으로 변경해서 사용 가능하고 부분 부분 포인트만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스위치인데요. 보통 기능이 적은 키보드의 경우 외관밖에 설명할 게 없지만 이번 리뷰에선 제가 외관을 작게 설명했죠. 바로 이 기능 때문인데요. 이번 헌치맨 V3 프로에는 아날로그 2세대 스위치가 탑재되어 래피드 트래거 기능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스프웨어 업데이트로 레이저 헌치맨 V2 아날로그에만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애초에 래피드 트래거 기능을 목적으로 나온 스위치가 아니어서 살짝 베타 버전 같은 느낌의 기능이었는데 이번에 2세대 스위치는 래피드 트래거로 목적으로 개발된 스위치여서 래피드 트래거 기능을 거의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 입력감도는 0.1mm에서 최대 4mm까지 조절할 수 있는데 모든 스위치 설정이 가능하고 제가 사용해봤을 때 0.1mm로 설정 시 정말 키를 스치기만 해도 입력이 되는 정도로 키가 예민해졌는데 다행인 건 키켓과 스위치 사이의 약간의 공간이라고 해야 하나? 실제 스위치가 눌리는 느낌이 날 때부터 0.1mm이고 키켓과 스위치의 약간의 공간이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그 공간 때문에 엄청 예민하게 반응을 하진 않지만 입력 지점 0.1mm는 손을 올리는 힘만으로 눌릴 수 있기 때문에 한 0.3mm 정도로 설정할 때 실 사용 시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표현되는 0.1mm가 진짜로 0.1mm로 눌렸고 0.3mm 설정 시에도 0.1mm보다 좀 더 깊이 눌러야 키가 반응했는데요. 확실히 이번 스위치는 해당 기능을 완벽히 사용하기 위해 나온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래피드 트래거 기능의 경우 래피드 트래거 기능을 사용한 것과 안 한 것 두 개의 차이를 비교해 보여드리면 좌측은 래피드 트래거 기능을 끈 화면이고 우측은 래피드 트래거 기능을 킨 상태인데 확실히 차이가 좀 심하죠? 4개월 전 헌치맨 V2 아날로그로 레이저의 래피드 트래거 기능을 평가했을 때 우팅의 맛보기 같은 느낌이다. 우팅을 처음 사용했을 때만큼의 느낌이 없고 실제 떼지는 지점도 그렇고 그리 빠르지 않은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이번 헌치맨 V3 프로는 래피드 트래거 기능이 완벽히 작동을 했고 스틸 시리즈의 에이펙스 프로와 다르게 떼는 지점까지 모든 걸 설정할 수 있었는데요. 0.1mm로 설정 시 소프트웨어의 표현만 0.1mm로 되는 게 아닌 실제 0.1mm로 떼어져 W키를 누르고 가다가 아주 살짝만 힘을 풀어도 래피드 트래거 기능이 작동을 하더라고요. 이전 아날로그 스위치는 뭐 그렇게 빠른 느낌이 없었는데 확실히 2세대 아날로그 스위치는 우팅을 처음 사용했을 때 수준의 느낌이었는데요. 하지만 단점도 하나 있었습니다. 우팅이나 에이펙스 프로의 경우 자석축이다 보니 반발력이 강한 느낌이 없었는데 아날로그 2세대 스위치의 경우 키압이 강하다는 느낌은 없지만 반발력이 좀 있어서 0.1mm로 해놓으면 정말 살짝 힘을 풀면 래피드 트래거 기능이 바로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0.1로 설정하기보단 0.3 정도로 설정을 하고 사용을 해봤는데 0.3과 0.1이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수치라 실사용 시 불편함 같은 건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원할 때만 묻혀서 괜찮았는데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키 입력 지점 설정이나 래피드 트래거 기능 모두 소프트웨어 내에 나타나 있는 수치와 비슷하게 작동을 했고 우팅과 비교했을 때도 부족함이 없지만 우팅의 스위치보다 반발력이 강해 0.1mm 사용보단 0.3 정도로 사용을 해야 했어서 우팅의 0.1mm가 좀 더 빠르겠지만 실사용 시엔 두 제품의 기능 차이는 크지 않다 생각을 하고 헌치맨 V3 프로의 경우 미니 배열부터 텐키, 풀키까지 있기 때문에 우팅의 미니 배열이 불편하셨던 분들이라면 굳이 우팅을 기다릴 필요 없이 헌치맨을 사용해도 부족함이 없으실 것 같고 에이펙스 프로와 비교했을 때 에이펙스 프로는 래피드 트래거가 0.1mm로 고정이기 때문에 저처럼 원하지 않을 때 키력이 끊기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 물론 래피드 트래거는 키를 떼었을 때 빠르게 키력이 끊기는 게 더 중요해 무조건 0.1mm를 추천드리지만 헌치맨처럼 반발력이 강한 스위치의 경우 키를 누르는 힘을 계속해서 줘야 해 손이 쉽게 필요해지기 때문에 래피드 트리거 능력 지점을 0.1mm보단 조금 더 높게 0.3mm 정도로 사용을 하시는 게 오랜 시간 손에 물이 안 가고 게임을 할 수 있고 0.1mm에서 0.3mm 정도로 설정을 한다고 해서 게임 플레이에 뭐 엄청난 지장이 있는 건 아니라 이 정도로도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 정도가 헌치맨 V3 프로의 핵심적인 기능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웠는데 다른 기능들도 있긴 한데 그건 이따 소프트웨어 얘기할 때 설명드릴게요. 이제 타원감에 대해 살펴볼 건데 우선 타건음부터 들려드리면 스테빌이나 타건음은 기존 레이저 키보다 크게 달라진 점이 없었는데요. 블랙이도 V4 75%만 해도 이게 내가 알던 레이저가 맞나 싶을 정도로 타건음이나 스테빌이 굉장히 좋았는데 헌치맨 V3 프로는 타원감은 괜찮았지만 스테빌이 아쉬운 편이었고 모든 키에 스테빌이 달려있다 보니 타건음에서 약간 찰랑거리는 게 있다고 해야 하나? 그래도 예전엔 스위치에 달려있는 스테빌이 좌우로 움직여서 키보드를 흔들면 소리가 정말 컸는데 지금은 조금 양호해진 편이고 가장 다행인 점은 통울림은 그래도 없더라고요. 키압은 강하지 않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발력이 강한 편이라 첫 누름은 약하지만 누르면 누를수록 키압이 강해지는 느낌이 있었고 타건감만 놓고 본다면 기계식과 비교했을 때 다소 아쉽지만 광학 스위치임에도 기계식 스위치를 누르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e스포츠 쪽은 타건보다는 기능을 중요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거나 뭐 구조상 어쩔 수 없거나였을 것 같은데 블랙이도 V4 75%처럼 타건감까지 개선되었다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기능입니다. 헌치맨 V3 프로는 레이저 시냅스를 통해 앞에서 설명드린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그 기능 외에도 컨트롤러 키 맵핑이나 게임모드 설정으로 윈도우즈 키 비활성화가 가능하고 RGB LED 설정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있는 작동 탭은 키 입력 지점과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설정하는 탭인데 키보드에서 FN과 캡키를 누르게 되면 방향키 위 디스플레이 키를 누를 때마다 흰색 포인트들이 움직이는데 이때 휠 다이얼을 돌려주면 입력 지점 설정이 가능합니다. 래피드 트리거 또한 키보드를 통해 설정할 수 있는데요. 캡스라 키를 누른 후 방향키를 이용해 트리거 지점을 설정하고 키를 누르면 컬러 변화를 통해 트리거 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냅스 소프트웨어 내에 프리셋이 설정되어 있지만 원하는 설정들로 세팅을 할 수 있는데요. FPS 게임을 할 땐 WASD에 래피드 트리거와 입력 지점을 낮게 설정해두고 게임을 안 할 땐 입력 지점을 보통으로 래피드 트리거를 오픈시켜놓고 저장해두면 FN키와 방향키 위쪽 키들을 이용해 프리셋을 변경해가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사용하진 않겠지만 첫 설정 때는 나름 유용하더라고요. 오늘 리뷰한 헌치맨 V3 프로의 가격은 풀배열이 37만 9천원, 텐키리스카 32만 9천원, 미니 배열이 26만 9천원으로 우팅의 미니 배열과 가격만 비교했을 땐 비슷한 가격대인데요. 2주간 발로란트 카스 배그를 해보면서 느낀 점은 이 정도 수준이며 래피드 트리거 기능만큼은 우팅과 차이가 없다고 느꼈고 키 반발력이 조금 강해 키압이 높다고 느껴지는 점. 그래서 래피드 트리거 설정값을 0.1mm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만 제외하면 4개월 전에 올렸던 영상처럼 우팅의 맛보기 느낌이 아닌 우팅과 경쟁 제품으로 봐도 될 것 같고 소비자 입장에선 점점 선택지가 많아진다는 점에선 반갑지만 풀키의 가격은 미니 배열과 비교했을 때 무려 11만원이나 비싸 레이저가 레이저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미니 버전을 사용해보지 못해 아쉽지만 풀 배열만 사용했을 땐 확실히 기능상에서 더 이상 아쉬운 점은 없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늘 리뷰한 레이저 헌치맨 V3 프로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영상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